왜 그래? 너무 예뻐서 그러지? 당신 너무 사랑스러워. 당신도 참. 아유, 애미야. 물 좀 따오. 아이고. 아유, 얘가 어딜 간 거야? 진짜 당신 없으면 못 살지, 나도. 하루 제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지난편 피곤한 줄도 모르고. 아, 이 사람 뭐라 하지 마세요. 지금까지 고생한 거 고마워서 제가 안아준 거예요. 아, 그러세요?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괜한 트집을 잡았네요. 어떻게 해? 어머니 기분 상하셨나 봐? 걱정 마. 이게 있잖아? 아이고. 아들 키워봐야 다 헛거지. 아이고. 지마도라 싸고 도는 꼬라지 하고는. 참. 어머니, 저희 좀 들어갈게요. 어머니. 이거 좀 보세요. 아유, 좀 보시라니까요. 아유, 참. 아유, 뭘 자꾸 보라 그래 사람 귀찮게 해. 이 집 계약서예요.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 계약서. 이? 내 명의? 진말심. 어? 진말심 맞네? 진짜 이 집 내 거야? 네. 평생 어머니 이름으로 된 집 못 가져보셨잖아요. 아들. 진섭아. 아드님. 어머니, 이거는 문패예요. 진. 말. 심. 진. 말. 심. 맞네. 고마워요, 고마워. 사실 예은이가 이 집 어머니 명의로 해드리자고 했어요. 어머니? 이 사람이 어머니 얼마나 생각한다고요. 생각은 무슨. 지가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지. 옛날 같으면 벌써 소방 맞아서 쫓겨나. 어머니!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. 누가 뭐래? 그나저나. 이 집이 진짜 내 집이란 말이지. 아유. 아유 좋아라.